안녕하세요. 알로! 버츄얼 바이러스 이루스입니다. 오늘은! 요! 오리지널 일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리지널 일러스트를 작업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진지하게 그림그림이라기보다는 되게 낙서를 준비했어요. 낙서를 준비한 이유는 그림을 그릴 때 받은 스트레스는 그림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림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그림으로 푼다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미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뜻이냐면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롤 랭크게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 랭크게임하는데 너무 던져서 어우! 너무 빡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간단하죠? 일반게임 가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자! 이제 롤 랭크게임이나 일반게임 하면서 스트레스를 무지막지하게 받았어요. 아! 게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무지막지하게 받았네? 이제 어떤걸로 스트레스를 풀죠? 롤토체스 둘리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아니면은 뭐 스팀에 있는 다른 게임이라던가 온라인 게임이라던가 모바일 게임 같은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가차를 돌리다 게임이 터졌어요. 뭐 가차 완전히 그냥 개 망했습니다. 그럼 무슨 게임 하죠? 다른 게임 하면서 막 다 때려 부수면서 스트레스 풀죠? 여러분들도 게임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바이러스도 그림 그리는 더 받은 스트레스를 그림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느낌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낙서를 되게 편안하게 그리고 있어요. 역시 저는 러프 위에 채색을 하면서 그 러프를 지워가면서 그리는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낙서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러프 스케치 위에다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러프를 지워주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우 캐릭터에요. 여우인게 티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우 요소를 계속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양적인 느낌과 서양적인 느낌을 살짝 섞어준 겁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느낌을 둘 다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낙서는 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낙서라고 하는 거 가끔 보면 이게 낙서야? 라고 막 그런 댓글을 다는데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사람의 낙서는 대충이랑 비슷해요. 나는 열심히 그리지 않았지만 그림은 선녀같이 나와서 공개하겠다는 느낌이에요. 절대 대충 그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대충과 그림 그리는 사람의 대충은 달라요. 낙서는 열심히 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림은 잘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 이거 낙서했는데 잘 그려져서 올립니다 하고 낙서라고 올리는 거는 절대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렸기 때문에 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거보단 그림이 잘 나왔네 라는 뜻이 낙서입니다. 절대로 낙서라는 단어의 뜻 액면가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뭐 물론 진심으로 낙서라고 생각하고 올리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고 솔직히 이건 제 경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림 그리는 사람에 똑같이 대입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거죠. 대충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제 케이스입니다. 사람마다 탈을 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낙서가 완료됐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이제 솔직히 프로그램의 힘을 이용해서 색감도 바꿔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톤을 올리고 이게 프로그램으로 색감을 바꾸다 보니까 피부톤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원했던 색감은 이렇게 어두운 피부의 색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올바미토를 이용해서 피부의 톤을 살짝 바꿔줄 겁니다. 올바미토를 이용해서 피부를 올려주고요. 밝기를 살짝 쓴 다음에 빛을 넣어줍시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 입니다.